그림 가는 민마리집신경 A와 B의 축삭돌기의 일부, 자극의 전달 문제고요. 나는 지점 P1부터 P3까지 해서 활동전위가 발생했을 때 막전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자극의 전달 문제는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 어느 부분에 자극을 줬는지가 나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P1에다가 역치상의 자극을 1회 줬어요. 여기 자극을 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이제 자극을 준 다음에 경과된 시간이 나와 있나 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경과된 시간이 4m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A같은 경우는 P2, 즉 여기죠. A같은 경우 P2, 4cm 떨어져 있는, B같은 경우는 P3, 8cm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의 막전위가 모두 마이너스 80mV이다 라고 써 있어요. 보통 마이너스 80mV는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죠. 자극을 받고 3ms 시간이 지났을 때의 막전위가 마이너스 80mV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뜻이냐면 자극은 P1에 줬어요. 그럼 P1에 주면 이 자극이 이제 이 지점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동 시간이 있겠죠. 이동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이동 시간을 선생님이 X초라고 만약에 하면 Xms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동 시간이에요. 이동 시간이고 그 다음에 각 지점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자극을 받고 Y초라고 한번 할까요? Yms 얘는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막전위의 변화 시간, 막전위의 변화 시간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P1에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니까 각 지점에서 이동돼서 자극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과 막전위의 변화 시간의 합이 4ms란 뜻입니다. 그럼 A 같은 경우는 P2가 마이너스 80mV라는 건 이제 P2가 자극을 받고 3ms가 지났으니까 이동 시간은 1ms. 그래서 A의 이동 속도는 4cm per ms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P1에 자극을 주고 P3가 마이너스 80mV니까 P3까지 이동하는 데 1ms 걸렸겠죠.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8cm per ms의 이동 속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선 D근 먼저 보시면 흥분 전도 속도는 B가 A보다 빠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기역. 자극을 준 후에 4ms 그대로 똑같습니다. A의 P3라고 얘기했어요. A의 P3는 8cm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 시간이 2ms겠죠. 그러면 전체가 4ms면 자극을 받고 2ms 지났을 테니까 막전이 변화는 마이너스 70이 아니라 플러스 30mV야 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 니은 자극을 준 후에 2ms일 때 시간이 변했습니다. 이번엔 전체 시간이 2ms예요. B의 P2. 지금 B는 1ms에 8cm 이동할 수 있는데 지금 4cm 떨어져 있는 P2 지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동 시간은 0.5ms. 그러면 2ms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은 1.5ms겠죠. 그럼 1.5ms면 이 지점. 탈분극 지점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확산 유입되는 탈분극.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